이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. 두 번째, 어느 어떤 동의사회 쪽에 위신시 해보고 싶다. 놓고 싶고, 소중한다는 뜻이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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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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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야! 질빌어 가자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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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